여행하기 좋은 날이다 아 좋다 운전하고 뭐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저 이렇게 투어러 바이크 타고 변산 있죠 거기까지 갔어? 변산까지 갔다가 변산에서 하루 자고 변산에서 남해 우와 바람 맞고 이런 거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올 때는 탁송으로 보냈어요 야 정말 아유 야 저 허술을 너네한테 경험시켰는데 여기 다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다리가 있어요 야 이거 뭐야? 신기하다 내려와봐 진짜 예쁘지 않아? 무선 외나무다리 뭐 그런 거지 이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물이 진짜 깨끗하다 물 진짜 맛있다 쉽지 않은데 오 나 진짜 멀미나 나 진짜 멀미나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잠깐만 잠깐만 미안 미안 어디가? 제가 앞장섰까요? 오 오 바로 밑에 보면 멀미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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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요 다 왔습니다 이제 오 오 괜찮겠어? 접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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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네 다 왔습니다 다 왔네 와 진짜 길게 왔다 착취 야 진짜 폭넓다 자 가자 어우 야 이거 봐 당장에 고고 여기는 자동차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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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아 또 한운전하는 또 창욱이 까탕 끼면서 또 하는가 봐 손가락 튕겨가면서 또 아 여유 야 뭐하는게 쎄한건지 막힘이 꺄 아 이게 막힘이 하 웃음 아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수고하셨습니다.